이거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없애라 할 것 같은데? 이거 어머니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야, 이거. 이걸로 하면 돼. 아, 얘 이렇게 징구... 아, 얘 이렇게 징구... 야, 지금 여자가 없는 거는 지금 거의 몸 아니야? 네가 지금 20년, 20몇 년 동안 안 바뀐 게 몸 하나야. 안 바뀐다고. 일단 몸을 바꿔놓은 다음에 여자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보고. 저 그 생각은 못했네. 근데 태현이 형은 되게 논리적인 것 같아. 옛날에는... 그리고! 봐!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반도 못했어, 나. 이게 너무 지금... 야, 이거 봐. 이게... 이 스무스함이... 와... 아, 진짜 형... 이거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없애라 할 것 같은데? 이거 없앨 수가 없어. 이거... 이거... 어머니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야, 이거. 와... 아니, 어머니... 와... 어머니야. 어머니 또 왜 20년을 해, 이거. 이거 진짜 내가 잘한 일인 것 같아. 와, 이거 어떻게 하냐? 너무 잘했어, 태촌가. 하... 너무 잘했어. 예, 예. 해 볼게, 그럼. 뭐야? 누가 왔어? 누가 왔는데요? 어? 태현이 형이다. 뭐? 차태현이 형이다. 왜 온 거야? 아, 진짜 온 거야? 야! 아, 형! 야, 왜 왔어? 야, 지금 오라니까 바로 왔냐? 야! 아, 신발 신고 들어와, 여기. 신발, 여긴 들어와. 신발 신고. 여기, 이 라인은 들어왔다. 이리 와. 정벌의 주인으로 왔네. 야! 야, 걸어, 너. 형! 정벌의 주인으로 왔네. 형! 야, 너 걷기 운동하고 온 거야? 난 16,000만 벌었지. 벌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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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머니에 챙겨왔어. 나 이제 런닝맨 보면서. 아니, 뭐 하는 거야. 런닝맨? 런닝맨 틀어달래. 아, 나 진짜. 형! 아, 나 씨. 야! 런닝맨 틀어. 정말 리얼 동네 주민. 야, 브레이브 걸스가 나왔는데 지금. 형, 요즘 이게 최고잖아요, 이거. 야! 너는 자꾸. 아, 술 먹고. 야! 너는 자꾸. 아, 술 먹고. 너는 자꾸. 술 먹고 전하지 마지 마. 아니, 그리고 얘기를. 얘기를 좀 하고 와. 아니, 와이프랑 걷다가. 어. 저기 뭐. 집에 이제 거의 다 와서 이제. 나는 여기 온다고 그러고 걔는 집에 갔지. 너 집에서 몇까지 또 걸어왔냐? 거의 와. 거의 걸어왔지. 아. 야. 야, 대박이죠 여기? 안에 구경이나 해 봐요. 어. 야, 봐봐. 근데 이거 어우. 야, 잘해놨지? 세팅이. 어? 기가 막히지?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 환기 잘 시켜야겠다. 이거 냄새. 야, 냄새가 딱 너무 아름답지 않냐? 체육관 냄새 확 나지? 내가 항상 하는 거 가지고. 이거 바꿔놓는 거. 뭐해? 이거, 이거 맨 앞에 걸로. 뭐해? 이거, 이거 맨 앞에 걸로. 진짜. 아, 맨 앞에 걸로. 어르신들도 다 밑에 있는데. 어. 난 가면 무십지 않아. 아, 팔 빠질까 봐? 어, 이거. 힘들어가지고. 이거 해봐, 이거. 괜찮아. 이거 시키긴 해? 살상에서? 아니, 그쪽 안 앉아야. 이렇게 앉아야지. 무릎 다 걸고 앞에 그렇지 딱 잡고 팔을 딱 앞쪽으로 빼야지 해봐 아니 이렇게 내릴 때 팔이 엘보가 바닥으로 찍어야 돼 바닥으로 그렇지 이렇게 어 그대로 아래로 바닥으로 찍어 그렇지 가슴을 열면서 가슴을 딱 열면서 오픈 그렇지 오우 잘하네 가슴 열면서 그렇지 오우 좋으시네 가슴을 열면서 오케이 다시 해봐 딱 좋아 해봐 멋있는거 좀 멋있는게 아니고 이거 이제 머리가 그래서 턱걸이 이걸로 요거 아 그렇게 해야겠네 요거 요걸로 하면 돼 어 어 징그럽다니 징그럽다니 여자가 그닥 좋아할 몸이 아닌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요 형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어 되게 징그럽다 징그럽다니 너무 징그러워 징그러워 징그럽긴 진짜 별로예요 야 아니야 그건 너의 생각이지 여성분들한테 여쭤봐야지 우리 생각은 네 생각은 아니 근데 46년 동안 없었으면 이제 몸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수정아 왜 자꾸 너가 고지 그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야 이런 이모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지금 안 오는 거지 그렇지 않지 응? 니가 돈이 없어 일을 못해 내가 봤을 때 얼굴도 뭐 몸 때문이 아니야 지금 여자가 없는거는 지금 거의 몸 아니야? 아니 생각은 바꿔보라고 이게 문제인거죠 왜냐면 니가 봐봐 니가 옛날에 니가 데뷔했을 때 못생겨가지고 뭐 그 선글라스 벗으면 안 한 거 같잖아 벗으면 하려고 그때 못생긴 게 아니고 그때 세상에 사람들이 눈이 그랬던 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외모 갖고 뭘 안 하잖아 그렇죠 안 하죠 그리고 그때 돈 없었잖아 인기는 있었는데 돈이 없었지 인기도 니가 지금 20년 20몇 년 동안 안 바뀐 게 몸 하나야 안 바뀐 게 몸 하나야 묘하게 설득 말은 되네 말은 돼요 생각을 해봐 안 바뀐 게 몸 하나라니까 몸이 다 바뀌었는데 몸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아니지 몸이 안 바뀌었지 왜 그 생각을 안 하냐고 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몸 때문에 여자가 없는 거네 아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 아니 아니 왜 니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고 일단 몸을 바꿔놓은 다음에 여자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보고 그 생각을 못했네 근데 태현이 형은 그게 논리적인 거 아니야 옛날에는 논리적인 거 아니야 논리적인 거 아니야 논리적인 거 아니야 잘해보라고 니가 이걸 하면서 생각을 계속해봐 이걸 하면서 하면 더 커지는구나 이게 그냥 내가 또 몸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리고 있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이거를 해야 돼 이거는 너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아니야 유산소 쫙 하고 왔다가 여기서 한 30분 나한테 딱 받고 내가 너 시간까지 어떻게 맞추고 아니야 그래도 우지면 돼 내가 유일하게 집에 필요한 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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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야? 니가 발 이거 이렇게 둬야 돼? 아니야 아니야 그거 맞아 니가 하는 게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어 이거잖아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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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허리 펴고 어 이거만 그렇게 영감처럼 하냐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내려가야지 살짝 안 내려가? 조금만 요정도 그렇지 요정도 내려가야지 그렇지 어 이거 봐 어 야! 딱 좋아 이게 아니 뭐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어? 내 집안잔하면서 내 집안잔하면서 봐봐 아 술 내리고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술을 보면서 아 이거 야 꼬북 꼬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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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하는 거냐? 아 이거 이거를 너무 어린어린 너무 어린어린 대박이네 이거 여기다 왔어 와우 내가 아까 오면서 마누라가 어 저거를 집에다 놓으면 이제 얘는 저기 뭐야 체육관 안 가겠다 안 가겠네 이랬더니 에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럼 야 너 밖에서 술 먹는 거랑 집에서 술 먹는 거랑 똑같네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이유가 적절하다 야 너는 집에서 먹는 거랑 밖에서 먹는 거랑 다르잖아 다르잖아 그런 느낌이야 이유가 너무 적절하다 제시가 그랬어? 어